중수를 위한 탑5 열대요. 시작합니다. 뭐 별거 없죠. 구피부터 시작할게요. 구피는 이제 여러분 다 키우셔도 돼요. 알풀부터 알비노 계열은 다 키우셔도 되는데 이제 막 소개된 신품종들 그런 친구들은 가급적 국내에 좀 더 퍼지고 이렇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소개된 종 말고는 국내에 있는 웬만한 종은 다 키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플래티 저번에 소우드테일 말했는데 플래티 소우드테일에 이제 몰리까지 한번 도전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몰리는 특히 풍성몰리랑 세이핀 몰리는 초반에 엄청 죽을 거예요. 뭐 10마리 타면 한두 마리 남거나 3,4마리, 4,5마리 이렇게 남을 건데 그 남은 친구들로부터 번식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적응을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뭐 플래티 소드테일 몰리들 이렇게 키우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테트라 다 키우셔도 돼요. 모든 종류의 무슨 무슨 테트라, 뭐뭐 테트라 붙은 건 다 키우셔도 되고요. 그 중에서 야생 붙은 거 있잖아요. 와일드 타입. 막 국내에 들어온 거.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투카노 테트라나. 뭐 빼고는 국내에 웬만한 게 퍼져있는 테트라들은 다 키워도 돼요. 네 번째 라스보라. 라스보라 저번에 제가 해트롱올퍼랑 행길리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라스보라나 바브 다 키우셔도 됩니다. 뭐 체리바브, 골든바브, 오데사바브 뭐 이런 바브들 있죠. 중소형 바브들 다 키우셔도 되고요. 좀 주의하실 거는 좀 중형급의 바브들이 있어요. 필라메토서 바브나 마스카라 바브나 이런 애들은 너무 작은 수저에 들어가면 작다는 거는 두자 소폭도 작아요. 걔네한테는 두자 광폭은 가야 됩니다. 그런 너무 작은 수저에서는 계속 겁먹어서 재빨리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소형종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이 바브들은 여러분들 키우셔도 되고 라스보라 중에서는 브릿지 때 뭐 이런 친구들부터 초소형종부터 뭐 라스보라 붙은 뭐 라스보라 갤럭시 이런 친구들 뭐 다 키우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번에 코리도라스, 브론즈, 페퍼드, 스터바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코리도 이제 뭐 다 하셔도 되죠. 팬더, 베네주엘라 오렌지, 에쿠스, 시밀리스, 줄리 다 키우셔도 되는데 코리 중에서 롱노즈 계열의 또 저수원을 요구하는 어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돌연사가 있는 친구들 바바투스나 이런 친구들이 좀 있어서 그런 애들은 좀 검색을 충분히 해보신 다음에 사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어종선택보다도 합사 같아요. 합사 뭐냐 여러분들은 이제 고기에 대해서 좀 알았잖아요. 초보를 지나서 고기를 알았기 때문에 크기의 차이 따른 합사 좀 생각을 하시고요. 최대 크기와 어항 크기 고기가 큰데 어항이 너무 작은데 넣는다. 그럼 항상 숨어있거나 겁을 먹거나 그렇게 하니까 그렇고 아까 합사 같은 경우는 콩고 테스트라랑 라스보라 브릿지 때 이렇게 합사하면 콩고가 브릿지 때를 잡아먹겠죠. 성장을 할수록 이런 상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사육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중소 표현이었고요. 다음번에는 매니아 표현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